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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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자, 어드벤처 야, 그때랑 달라 이게 참고로 1회차에서 여기서 약간 고생을 하는게 지칩니다 킬이가 너무 빨리 지쳐요 하지만 난 지금 대쉬가 어, 뭐여 대쉬가 거의 무한이라는 점 야, 쟤 왜 이리 빨라? 개빠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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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원래 못 잡는거야? 야, 이 자식아 기다려 으, 나 잡히면 뒤진다 오, 개빠르네? 어 아, 여기서 아, 똑같네 이거 절대 못 잡는거네 원래 못 잡네요 예 호의? 자 4대 회장이란거 알고있어요 호의를 하는데 왜 숨어서 호의를 하지? 말이대 그곳에 있다면, 4대가 나타나고... 뭐냐? 4대가 대신하는 어르신이... 事故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알고 있어? 와, 동성애 정보력보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 송혜아 일과의 소총은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을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마치 중에서 듣고 있으므로. 그렇군요. 하지만, 돈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 처맞기 싫으면 말이지.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동성애 본부입니다. 스가이 국회의원과 아웃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동성애 본부가... 쯧... 쯧... 다시 그곳에 가야겠네요. 내가 동성애 본부에 또다시 가야겠네요. 내가 동성애 본부에 또다시 가야겠네요. 그곳에 또다시 가야겠네요. 그곳에서 몇일이 지났지 못했지만, 그곳에 또다시 가야겠네요. 이러다가 또... 또 잡혀간다. 하... 또 뭔가 사건의 역류... 어... 휘말려가지고... 자, 택시를 또... 타야겠네요. 동성애 본부로 향하라. 갑시다. 오! 야! 발견! 아세아 거리에 발견! 적들! 지금 버프 있죠? 돈 버프! 돈 증가 버프가 거의 끝나가요. 그 전에 잡아야 돼. 그럼 돈을 더 많이 얻습니다. 너희들 중국 마피아! 잘 만났다! 자, 이번에야말로 제가 포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번도 못 보여드렸지? 와... 나 정말 실력 많이 죽었다. 아... 나 그만해라. 한 대만 더 때려. 죽어. 와... 뒤돌려 차기! 포털! 자식아! 포털! 포털! 음... 음... 야, 돈돈봐라, 돈봐라. 7만 5초넨, 7만 5초넨. 크... 이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15만원 얻... 얻기... 방금 전에 그 카운터가 호떠리에요. 크... 물론 용과같이 다른 시리즈보다 좀 약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세다는 점. 뭐야? 아저씨! 오른쪽에 잠궈놓으시면 어떡해요? 허... 왜 왼쪽만 되는거야 이거? 출발하겠습니다. 자, 동성애본부. 아까 그 소메아라고 했나요? 소메아. 개가 그 소메아 일가의 보스라고 했죠. 야, 그러면 6대 회장이 체포됐으니까 그 누가 그거 실권을 지고 있는거지? 예가 바로... 소메아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봤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동성애 집계 소메아 일가 총장 소메아 다쿠미. 오그리슈니에요 오그리슈니. 지금 말하고 있는 성우도 오그리슈니 직접 연기한거에요. 뭐하는거에요. 공부할것은... 뭐하는거에요? 하하... 도대체는 어떤거에요. 그 내용도 그 부분에도 그중에도 도대체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그 4번째는 잃을 다가오고 수괴애은 수괴애은 제이홉을 시키기 위해 고맙습니다. 근데 넌 뭐가 쫄린게 있다고 쫄자들을 데려왔냐? 수괴애은 알수있어? 아 스가이 누구죠? 스가이가 누구죠? 전혀 처음 듣는 놈인데 너 좀 말하는게 싹 바가지가 없다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들어 한 대 친다 난 친다 너를 피했어? 오 그냥 지나갔어 그걸도 피했고 뭔가 멋있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멋있어 안녕 다비 다비 실례합니다 오 아 잠깐만 아 아 스가이가 프리저였어? 아 얘가 스가이였군요 일단 확실한건 예가 모든것의 원융이야 모든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융이 맞아 제일 처음에 나왔죠 아 아 여기 원래 이런거 없었지 원래 작은 의자들만 많았었죠 그래보여 그래보여 내가봐도 그래보여 네 쟤는 딱 봐도 전투원이야 전투원 그것도 엘리트 전투원 멋있어 이상하게 그래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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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원 그래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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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구형에 저기 너는 그래보여 희생 제가 그래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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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또 있어 아니 저거 말고 육대 회장이 체포되었다는데 그 뭐냐 야 호의가 숨어서 호의를 해 이런 그 다음 ようやく四代目のご無事を確認できたという次第でしてね。 ソメヤの言う通りです。 俺も差し出がましいとは思ったんですけど、 今は中国人とドンパチの真っ最中でして。 四代目は課題になったとはいえ、 中国人はそういう事情もお構いなしに的にかけるかもしれません。 余計なお世話だ。 俺に護衛は必要ない。 四代目の人柄についてはよく存じ上げてるつもりです。 そうしちゃ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たので、 ひそかに動いていました。 気分を害されたなら、申し訳ない。 笑。 笑。 だから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スガイさん。 四代目に護衛なんか必要ないけどね。 今のドンパチは自分自身の体に決定になったら、 その人間が混んでしまったけど、 俺らの人間だけは理由はないです。 それはどー島の人よりも、 どー島の人柄なんてないのか。 すいません。 久しぶりの人は、 キリューさん。 キリューさん。 俺らに監視されているって言ったけど、 それも自意識過剰ではないですね。 今やってるドンパチは、 俺らの世代の構想ですよ。 아니 나서고 싶진 않은데 하루카가 연관이 되어 있어 만약 그 하루카가 사고를 당한게 너희들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 그럼 키류가 최고구만 여전히 키류가 최고네요 아 너 그 그 말투 좀 어떻게 해라 내가지가 없어 보여 자 우리가 궁금한 것도 이거죠 이게 요점이야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아까 했던 말을 당연히 그래야지 나를 적으로 돌리는 순간 너희들 끝이야 그래서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 건진게 없네요 끝이야 아 아무런 단서가 없었네요 젠장 어쩔 수 없군 뉴 세레나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한발 자판기 한발 이번에도 너당 럭키 소당 이것도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나의 행운력이 오르지 마마 나 왔어 마마 근데 잠깐 여기 왜 온거지 물론 이벤트 때문에 온건 맞는데 마마 마마 아무것도 모르잖아 마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 뭐 알아낸거 있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거지 마마 응 뭔가 수상해 왜냐면 원에서 원에서 마마 다른 마마한테 우리가 뒤통수 당한게 있죠 뭐한거냐 바이러스를 심은건 아니겠지 알아서 의심 그만할게 고마워 끝이야 이거 아마 그걸거에요 어 나중에 올거야 아마 퀘스트 어 바로 어 아 바로였구나 또 왜 왜 맨날 다른사람들 시비를 안걸면서 왜 퀘스트한테만 걸어 아 몇몇 돈을 갚아주고 싶지만 아 빨리 돈을 갚아줘 그래도 예전엔 거의 다짜고짜 싸웠었는데 요새는 지갑이라는 연문으로 싸우네요 어쭈 어쭈 물레방화 너도 맞아 이거 어 막았어 반격기 엑스킥 엑스킥 이거 아닙니까 여 녀석 이게 바로 반격기에요 네 아니 그니까 약한 사람한테나 그러라고 왜 내 얼굴을 보고서 키리오한테 왜 자꾸 시비지 딱 얼굴 보면 모르겠어 얼마나 위험한 녀석인지 아 이거야 아 이거는 서브스토리가 좀 길어요 매우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키도록 할게요 음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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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거 마마가 아까 마마가 어플 설치해준거 있죠 그거 도라우르 즉 막 하나 부지 털어놀 하핳 이런 상황에 분명히 경찰에 계단이 흔히 이미 다이빵 흔히 저는 이곳의 이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모두 함께 도와줄게. 그래서 이곳을 죽을때문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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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어... 기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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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예 글이 올라와요. 그걸 내가 수락을 하면 음 서브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거죠. 뭐 서브스토리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그냥 자잘한 소소한 이벤트 예 그런거 이번 근데 이번 2회차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1회차에서는 내가 많이 해봤는데 뭐.. 뭐 없어 뭐 해봤자 뭐 별거 없어 그리고 아까 피가 좀 깎인걸 여기서 만회하고 갑니다. 노포션이기 때문에 네 뭐야 내가 지금 좀 바빠요. 먹을건 먹고 갑니다. 설사 하루카가 다쳤더라도 말이지 난 그럼 못난 남자야 뭐 먹는거 빠르니까 이라시아이마세 아 조금 깎였구나 하지만 초록색 초록색 경험치를 위해서 26짜리 13 13 맛있군 마지막에 된장찌개야? 아무튼 아까 말하다 말하는데 SNS가 예 그런 퀘스트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하는거에요. 아 라이즈업 아 이제 식사를 하라고 했었죠 드디어 먹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서브퀘가 발동했을거에요. 가서 예 서브퀘 끝내고 끝내고 나면 또 다른 퀘가 나와 그걸 위해서 내가 한거에요 왔습니다. 나 된장찌개 먹었어 실패지? 알고있어 페일 야 고기 왕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내 맘이야 자식아 뭘 식사한 관리는 왜해 내가 자 여기서 아하 충분하네 뭐 굳이 뭐 식단 관리안해도 돼 에이 아 식사를 잘 못해서 에이 나왔네요 시끄랬나 끝내 난 이걸 하려고 온게 아니야 됐어 자 이걸 끝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있을거야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그러자 만약 용가같이 포를 하셨다면 얘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거에요 좀 좀 좀 잊지 마세요 소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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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키류랑 얘랑 만났었나? 그건 사이지마 퀘스트 아니었나? 어? 아 투기장에서 제가 용가같이 포를 해서 사이지마 그 서브캐가 있어요 도장 얘가 운영하는 도장을 도와주는 캐가 있는데 음 음 맞네요 네 그러게 그때랑 완전 딴파이네 뭐라고 한거야? 미신 미신 팔았다고? 야 그 도장을 야 그렇게 힘들게 키워준 어? 그때 내가 사이지마 조정하면서 힘들게 키워줬던 그 도장을 팔았다고? 이새끼 이새끼 심지어 육체도 여기서 길렀다고 합니다 자기 도장이 아니고 미신 이 자식 뭐야 아 그랬었나? 아 그랬었나? 힘이 강하면 뭐해 싸움의 기술이 좋아야지 キリュウさん! いや…キリュウ! ま…ま…まて来て! 何? 何だ? でも……これを乗り越えないと… よし! イヤイヤイ!! イヤイヤイ! キリュウ! 僕と… いや… 俺と勝負してくださいな! 게스처 뭐야 그거 방금 한 번 댄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자 여기서 제가 얘는 일단 그냥 바로 죽여 없애 됐다 제가 이 퀘스트를 한 이유가 이 퀘스트를 하고 나면 얘가 이제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나와요 랜덤으로 그때마다 싸웁니다 근데 얘가 싸울 때마다 강해져요 나중에 존나 세죠 심지어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는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래 뭐냐 야 그거 하지마라고 야 그거 하지마라고 이 새끼 에헤헤헤헤헤헤헤 이 자식 결국 목적은 그거였냐? 이하리야리다제 이렇게돼서 얘가 연습을 하고와서 또 나랑 싸우고 하고와서 나랑 싸우고 점점 강해지는 그런 스토리 아무튼 저거는 또 나중에 하고 야 이거 치워봐 자전거! 전부 뽀개버리기 전에 어? 자전거 주인 누구야? 미안해 다 쓰러뜨렸어 미안해 민폐오브킹 민폐갑 다 쓰러뜨렸어 다 쓰러뜨렸어 다 쓰러뜨렸어 다 쓰러뜨렸어 다 쓰러뜨렸어